변동성이 큰 여름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올 여름 더위도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8월에는 평년 기온을 잇돌고 국지성 집중 호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되는 산업단지마다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사업이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명, 충주 1명, 음성 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870명,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농업 대신 산업도란 말이 나올 만큼 충북 농촌 곳곳에선 수많은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안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도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후손을 먹여 살릴 기업을 기대했는데 불쑥 등장한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속 폐기물 매립장의 이면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모내기를 앞둔 들판. 봄농사를 하다만 지역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폐기물 매립장 반대 문구 마스크를 썼습니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동네에 예정된 산업단지에 각종 지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10년간 194만 톤 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년여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건설사 이름만 보고 대기업이 들어오는 줄만 알았다던 주민들,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산업단지 이름은 괴산메가폴리스. 괴산군과 손잡고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업체는 SK건설과 지역건설업체입니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거나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매립장은 의무 조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단 내 유치공장에서 배출될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후 더욱 격앙돼 있습니다. 화가 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땅을 내주고 산단을 조성하면 괴산군이 가져갈 개발 이익금은 100억 원. 매립장 운영을 맡은 업체는 한 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폐기물 매립장을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와 동등한 위상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산업단지보다 오히려 폐기물 매립장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도 괴산군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예정진의 축사가 이전해야 해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해결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매립장은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요? 누가 돈을 벌어갈까요? 지난 2016년 충주시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준공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114만 톤 규모 매립장. 이 매립장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348억 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합산하면 1,100억 원, 영업이익이 87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기준까지 매립량은 40%.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매립장 주인은 누구일까? 지분 70%의 대주주는 SBS를 소유한 태연건설 계열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분 30%. 이 매립장 소유 지분의 30%는 이 산업단지의 시행과 시공을 맡았던 충북 지역 건설업체의 계열사가 갖고 있습니다. 보통 매립장 분양 낙찰은 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이 공고하는 최고가 경쟁 입찰로 결정되는데, 충주 메가폴리스의 경우 주주사였던 건설사의 특수관계 법인이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 공교롭게도 현재 괴산메가폴리스 등을 추진 중인 그 건설사와 동일합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매립장이 황금알을 낳게 된 건 매립장은 적은데 처리할 양은 넘쳐난다는 것. 처리 단가는 매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사모펀드 자본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지분을 잇따라 취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지자체의 매립, 소각장의 폐기물 외부 반입 제한을 금지하고, 산업단지 내에 민원을 이유로 매립장 설치를 안 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돼 있습니다. 더 쉽고 편한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소각업체에서 태우거나 매립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수도권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경기권이나.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는 매립장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이윤 추구만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에게 산업폐기물 처리를 이렇게 맡겨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한때 권역별 공공처리 매립장을 검토했지만 중단한 상태. 농촌 곳곳에선 파괴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오늘도 곳곳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 사업이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한 뒤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이른바 먹튀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충북의 접경지에 추진되는 매립장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지영 기자입니다. 제천시민회관 앞. 지난 13일부터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용 CNE가 강원도 영월에 조성하려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석회암 지대에 대한 불안과 침출수 유출 우려가 주요 반대 이유였는데 또 한 가지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지은 뒤 높은 가격에 매각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가능성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사업 주체인 쌍용 CNE의 소유 구조 때문. 쌍용 CNE 최대 주주는 유한회사인 한행코시멘트 홀딩스로 쌍용 CNE 지분의 77.68%를 갖고 있는데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행컴퍼니가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택하면 매립장 관리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쌍용 측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매립장 건설은 한행컴퍼니가 쌍용 CNE를 인수하기 전부터 검토한 광산 활용 방안의 하나였으며 한행컴퍼니는 설비 투자와 생산성 강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는 형태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기업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입장. 폐기물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환경 문제에 이어 자본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번 달 들어 때이른 더위에 잦은 비도 내리면서 변화가 큰 날씨를 보였죠.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를 겪은 터라 올해는 어떨지 관심이 큰데요. 올해 여름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 번화가 반소매와 반바지를 꺼내 입은 사람부터 거리 곳곳에 양산과 모자는 필수가 됐습니다. 한 손에 차가운 음료를 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한때 27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 13일에서 14일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청주 기상지청이 여름철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과 7월은 평년과 비슷하게 덥거나 더 덥고, 8월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열대 해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데다 이달 라니냐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더 확장해 우리나라 기온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기온을 과거 30년 평균인 평년과 비교했을 때, 갈수록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추세도 더위를 재촉할 전망입니다. 기후 예측 모델과 라니냐 종류, 북태평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증가 등을 통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는 매우 유동적이라며 전망을 보류했습니다. 올해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는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압이 정체되는 블록킹 현상에 지속될 경우 단시간 물폭탄이 오는 등 잦은 집중호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기업체 제조공정에 AI, 즉 인공지능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사업이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이 선정됐는데요. 해당 기업체는 물론 인공지능 관련 산업도 육성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모바일용 인쇄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심태. 최종 검사 단계에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없애고 공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IT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정확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도입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제조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 사업이 내년까지 130억 원이 지원돼 충북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충북 특화 산업인 IT와 바이오헬스 등의 기업 12곳. 분석 장비와 서버를 갖춘 실증랩에서 기업들의 작업 데이터를 분석해 품질검사 설계 등에 적용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에 투자하게 되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자양문으로도 활용됩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그동안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충북을 첫 대상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을 융합해 제조업 인공지능 두 분야 모두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새로운 실험이 충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송리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있던 휴게소 3곳이 영구 철거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송리산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운영되던 해발 600m 이상, 냉천골과 금강골, 보현재 등 고지대 휴게소 3곳을 철거해 오는 7월까지 자연상태로 복원합니다. 공단은 이들 철거 대상 휴게소가 음주 산행 등 탐방 환경을 해치고 음식 조리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철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 상공에서 계기월식이 진행됩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과는 오는 26일 올해 가장 큰 슈퍼문이 뜨면서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에 계기월식을 관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은 저녁 7시 36분에 떠 8시 9분부터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계기식이 시작돼 28분까지 약 19분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과는 26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기월식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제천의 5년 만에 민간아파트 공급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천시 건축위원회는 세형종합건설이 장락동 1원에 추진 중인 23층 높이 564세대 규모 민간 분양아파트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늘리는 등 몇 가지 보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행사는 오는 8월쯤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결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PSI 건축사사무소와 제이아 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출품한 설계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까지 청주의료원 정문협회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각 층마다 치료시설과 부모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가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상 비상구 표기방법 홍보에 나섭니다. 옥상으로 나가는 통로 바닥과 벽면에는 출구 방향을 표시하고, 비상구에는 야광 테두리와 안내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만일 옥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충북도 내 공동주택 7천여 동 가운데 30%인 2천여 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 출입문이 열리는 자동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양에 있는 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연구소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79억 천만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으로 국내 비금속 광물 매장량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석회석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해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소 측은 사업과제가 완료되면 관련 업계가 연간 50억에서 90억 원의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시가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는 7월 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암산과 부모산, 응봉산, 낙가산 등산로 일대에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안전난강과 보행매트 등 파손되거나 낡은 기존 시설물을 교체합니다. 지난해 수해로 나무가 쓰러져 파손된 우암산 불교수도원 일원 등산로 등 등산객 안전을 위협하는 노선에서는 보수작업이 진행됩니다. 영동군이 친환경 자동차 확대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9,800만 원을 들여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기 충전 방식인 소형 노면 청소차 한 대를 도입했습니다. 영동군은 전기 소형 노면 청소차는 배출가스 발생이 없고 전기모터로 구동돼 주행과 작업 소음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장비를 기존 대형 노면 청소차에 진입이 어려웠던 상가 밀집 지역과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의 청소 작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친환경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우렁이 양식장에서 제초용 우렁이를 무상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괴산군 지역 친환경 벼 재배 농가 257곳으로 모두 11톤의 우렁이를 분양합니다. 괴산군은 지난 2009년부터 논 잡초 제거에 효과가 있는 우렁이를 양식해 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우렁이는 모내기를 한 뒤 일주일 안에 뿌려야 하며 하천과 호수로 흘러들어가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논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단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이 늘고 있지만 표준 디자인이 없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단지 60곳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지금까지 6만여 개를 모아 80%를 정육점 등 필요한 곳에 제공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눌러담은 밥. 종류별로 다양하게 담긴 반찬. 국은 별도의 용기에 따로 담겼습니다. 여기에 우유, 샐러드, 음료수, 컵라면 등도 준비돼 있고요.